그리고 한 대표의 국민의힘에 대한 진단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위기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정권 재창출의 주체가 국민의힘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고 전체주의적인 선동세력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마침내 사는 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가 진단한 절체절명의 위기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위기라는 부분에서는 다들 인정하는 부분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여기에는 해법은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해법도 다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위기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이에요. 저는. 온도차가 있다. 한동훈 대표도 지금 계속 위기, 절체절명, 표현 보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그런데 내놓는 해법을 보면 이건 거의 전원일기급. 아주 평온한, 평상시에나 내놓을 법한. 그런 대안을 갖고 지금 그것도 지금 하는 일이 많으니 이러고 지금 있는. 그러니까 위기라는 게 이 정도면 벽이 되게 중한데 지금 감기약 처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서 수술대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별로 그런 위기감이 사실은 제가 보고는 데는 없어요. 한동훈 대표도 그 정도까지는 위기가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안일하게 대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 뭐예요? 본인이 당대표될 때 선언했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 개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불통 스타일의 국정 스타일을 바꾸도록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연장선에서 김건희 여사 이슈도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두 가지만 해결하면 사실은 국민의힘은 살아나요.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살아나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지금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는 데는 두 가지 정도가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나 싶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는 거죠. 야당 쪽에서 자꾸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대표가 내놔라 이러고 하니까 이제 참모들 중에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갈라치기 아니냐? 저쪽에서 갈라치기 전략하는데 우리가 거기 말려들면 안 된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야당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정말로 약이 되는 그런 대안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건 과감하게 취할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은 그거 한동훈 특검법 이거는 반드시 취해야 되는 그런 제가 보고는 데는 보약 중에 보약인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향후 정치를 위해서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또 대통령하고 관계 부분에서도 제가 보고는 데는 뭔가 지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뭔가 약점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번에 뭐 면담하러 갔어도 얼마나 사실은 좀 거의 제가 보고는 데는 모욕적인 수준으로 당했다라고 보거든요. 당대표가. 아마 옛날에 그 YS 같았으면 그냥 박차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놓는 해법을 보니 특별감찰관 이거 가지고 꼼지락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결국 피해가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정면 대결은. 그 얘기는 뭔가 약점이 잡히지 않고서는 이럴 수는 없다. 이 상황에서. 그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지금 친윤 그리고 친한 두 그릇만 저희가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내에서 제3의 세력이 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중진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진소장이라는 분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또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느라 모두 까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야당도 까고 그다음에 친윤도 까고 대통령실한테도 얘기하고 뭐 다 잘못됐대요. 뭐 좋아요. 다 잘못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의 핵심입니까? 저는요. 중진쯤 되면 이 모든 핵심은 대통령실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근원적인 문제는 김건 여사와 관련된 문제예요. 대통령의 무능의 문제이고. 그러면 그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리면 풀려요 사실은. 당내 갈등도 그 문제가 풀리면 풀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문제가 근본적 원인인데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한동훈이 그렇게 나가는 건 잘못됐다. 또 뭐 야당이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모두 다 잘못이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아니라고 보고요. 주로 참여한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친한 게 아닌 분들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 김기현. 두 분은 원래 친윤이 되고 싶어 했던 분들 아닙니까? 약간 법륜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김기현 대표는 자기가 친윤으로 쫓겨났으니까. 또 권영세. 권영세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친윤에 가까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중립지 되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어찌 보면 또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조금 중도 또는 중립적 관점에서 원로들의 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내용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이종훈 평론가 잠깐 질문을 좀 드려보면. 사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리더십에 상처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날 모임을 했던 게 어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눈에 띄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함께 만나자고 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몸 푸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포스트 한동훈 빌드업 중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조만간 국민의힘에서 쫓겨날 것 같고. 이분들이 보기에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당권을 한번 장악해보자.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각자 자기 생각들이 다 있는 거죠. 나경원, 한동훈, 나경원, 오세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권까지 다 노리는 분들이잖아요. 나머지 분들도 모르겠어요. 김기현 전 대표도 내심은 대권을 또 노릴 수도 있어요. 저런 정도 그동안 경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동상이몽이긴 한데 지금 현재는 의견이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날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설 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안목적인 거래를 좀 해서 그걸 이제 좀 장악해보겠다.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권을 한번 쥐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놓친 게 좀 많이 아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가까운 당 지도부를 만들면. 그게 향후에 자기가 당내 조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결합이 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한동훈 이후를 대비한 일종의 긴급 모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